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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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! 그동안에 각 분야별 지존들이 다 오시는 거 같아 오늘은 다 방문하시는 거죠 그치? 잘 들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! 너무 멋있었어! 진짜! 아! 끝났어 끝났어! 안전벨이 다 안전벨이 다 안전벨이 다 땀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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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샘 치크해 주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한 50점 관심이 넘은 거 같아요 뭐 경합이다 관객들의 눈이 애섭다 제가 너무 놀래고 제 자신이 내 자신을 가장 컨트롤해야 되는데 컨트롤이 조정이 안 됐어요 일단 애드립을 치는 부분에서 애드립은 그냥 기분이잖아요 그 순간 쳐야 되는데 그걸 기분대로 타다 보면 그 다음 가사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연 들어가기 전에 연습을 좀 하고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타가수가 노래하는 부분은 또 들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역시 잘하는구나 하고 또 제가 지금 해야 될 방향을 또 까먹고 있고 그래서 아주 혼선이 좀 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하나하나 부분이 다 제가 넘어가야 되는 산같이 느껴졌습니다 조가노 씨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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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희 다들 후배들이 TV에서 뵀던 분들 뵙는 거 같다고 신기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너무 오래부터 그러니까요